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음악을 올리는데 저작권 위반으로 뜹니다 그럴 때 그 음악을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저작권이 없는 음악으로 바꾸는 방법이 그 전보다 까다로워졌어요 유튜브의 그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제작권 위반 음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근데 먼저 자기가 남의 것이나 혹은 자기 선의 것이나 유튜브 링크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단에 자기의 아이콘이 여기 있죠 계정 아이콘입니다 이걸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죠 유튜브 스튜디오로 갑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올 때에 여기 동영상이 있죠 이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이 계정은 뮤직랜드라는 썩송랜드가 아닌 뮤직랜드라는 이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음악만 이렇게 몇 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작권 침해심고 있죠 여기도 저작권 침해심고가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 침해심고가 있는 것은 되게 음악이 저작권 위반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곡을 저작권 침해심고 있죠 이걸 여기 딱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세부정보보기가 있습니다 세부정보보기 이걸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새로운 창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작업선택 했죠 작업선택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곡 바꾸기 노래 음 소거 이의제기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했는데 음악을 내가 바꿔버리겠다 혹은 그 동전상향의 음을 완전히 제기해서 무거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혹은 부당하다 이의제기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곡 바꾸기를 터치합니다 곡과 쿨을 터치하면은 화면에 창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자요 이거 제가 지금 현재 디애니멀즈 짐승 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 가수들이죠 거기에서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햇뜨는 집이라는 이 곡을 올리는데 제작권 위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작권 위반인 줄 알고도 제가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동영상의 오디오 소유권 주장이 한계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빙경사항 저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여기 프레이 아래쪽에 밑에 있죠 여기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내려보고 예를 들면 뭐 여기 슬리핑 프라피트 이거 프레이 해 봅니다 프레이 하면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시작하는데 희미하게 들리죠 스톱하고 내가 여기서 이쪽에서 모든 트랙 검색이기에서 음악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토벤 베토벤 곡을 검색해 보겠어요 bethoven 하고 엔터를 치면은 베토벤의 곡이 이렇게 뜹니다 그 중에서 위의 화면에 그에서 길이가 4분 31초 잖아요 최소한도 4분 31초가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월간곡을 월간곡 이걸 문 라이 소나타라는 베토벤의 월간곡 했죠 이걸 고르겠습니다 여기 길이가 나오죠 재생시간이 스톱하고요 여기에 동영상의 추가를 터치합니다 동영상의 추가 이걸 터치하면요 그럼 화면에 이게 플레이 되면서 여기 월간곡으로 바뀌면서 해 떠는 집은 바뀌고 월간곡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경사항 저장했죠 이 변경사항 저장을 터치하면은 변경사항 저장을 터치하면 창이 뜹니다 이 곡을 변경하시게 했습니까 이래 떠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은 변경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곡을 변경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이 곡을 여기 들어가 있지만은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변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사항 저장을 터치해서 클릭해서 제가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와 같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수정 상황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동영상의 현재 변경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어버려요 저는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디오를 음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전보다 이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절차가 이상 유튜브에서 음악을 변경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다 감사합니다 그렇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